제주 유코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유코스는 새속각다리에서부터 생이돌, 제지기오름, 보목포구, 검은여 쉼터, 정방폭포관광안내소로 해서 이중섭거리, 마지막으로 제주올레여행자센터까지 총 11키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걷는 시간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서너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?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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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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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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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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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